소녀시대는 슈퍼스타죠. 근데 저는 슈퍼스타인지 잘 모르겠어요. 저들이 얘기하는 소녀시대는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. 많은 추억이 있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소녀시대처럼 계속 영원히 이렇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 10년이 지났을 때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. 몽땡idades 내 말야 넷